안녕하십니까 bj 똥개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그냥 어제 새벽에 못 찍어가지고 그냥 소식 먹방입니다 오후에 5시에 또 먹방하고 아침에 아 지금은 2시 41분입니다 네 잠깐 먹방하다 5시에 또 운동하다 또 먹방을 해야 돼요 잠깐 이거 배고파서 잠깐 간식 먹방 빨리 먹방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운동해야 돼서 지금 어어어어 이야 짜장면 보소 그냥 아 짜장면 보이십니까 이런 덕кам에도 중국집 시켜도 되십쇼 Elliott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짜잔 와 와 홍합 잘 됐네 와 짬뽀찍인다 맛있네요 와 짬뽀찍인다 와 짬뽀찍인다 와 우즈넛 와 우즈넛 많이 넣어줬네요 여기 중국집 와 짬뽀 아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와 낫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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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땀을 또 빼니까 샤워를 또 해야겠어요 아 이건 까여 어이C 치즈 덥네요 진짜 제가 햄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와 울면 포인트 아시니까 한번 면이 짚어집니다 이거 건대기가 한번에 짚어져요 브라이가 울면 왜 이렇게 말하시면 가야돼요 와 어우 이거 다 이렇게 후 터 이야 thermal 아 덥네요 진짜 잠깐만요 아 덥네요 진짜 너무 덥네요 덥습니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으 으 으 으 와 이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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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낙곱돋곤에 어서오세요 대땅이요! 난 너무 어색하다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 맛있다 이거 다 먹고 응 응 이거 좋아 제대로 좋아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은 간식입니다 오후 5시때는 따로 먹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때 생방합니다 지금은 빨리 했어요 이거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면 여기가 가둬지기 때문에 문을 틀어놓고 왔습니다 뷰닝님 세입이 감사합니다 쭈닝님 쭈닝님 아 뷰닝님 빅점 그냥 오집니다 빅점 감사합니다 아 미스터 뉴 짱님 7개요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미스터 뉴 짱님 선발에 짜장면 먹느라 늦게 합류했습니다 밥까지 비벼먹고는 양이 부탁드립니다 푸욱 아 흠 음 맛있다 이게 2시간뒤에 다시 생방을 합니다 2시간뒤에 다시 생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소식하는겁니다 2시간뒤에 다시 생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닦아놔 있다가 울면 울면은 그 뭐냐 국물이 아 초콜릿 부자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 초콜릿 부자님 오랜만이십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초콜릿 100점 반갑습니다 지금 6천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초콜릿 부자님 우리 초콜릿 부자님이 초콜릿에서 6천개나 썼어요 여러분들 아주 부자십니다 오징어 오징어 예 달팽이 매끄맥감 와 역시 초콜릿 부자님 클라스가 다르십니다 초콜릿 부자님 역시 아이디만큼 클라스가 있으신데 형님 역시 아이디 값 하십니다 형님 역시 역시 예 최애서 초콜릿 공장 생선깃입니다 제가 오늘 때는 제가 오늘 때는 전문전문으로 와 진짜 초콜릿 진짜 제가 300개 초콜릿 300개 와 와 초콜릿 300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날 생방때 많이 안되겠습니다 초콜릿수로 들고있어 이게 찰리님이네요 찰리님 초콜릿 생선기에요 생선기 와 좋다 우리 멍마이프로님 백분석 녹방에 싸주신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별께 어우 그러게 Sword in the 느낌 음 배고파요 배고파 와 이 색중에서 숙니를먹인 당면 짬뽕 1위 Berkeley 진짜 좋네요 acha kommt 울면이 울면 울면이 맛도 안 느껴져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쏘뱅이님 한개의 팬클럽 감사합니다 군만들 서비스 안 좋네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4개를 시켰어요 짜장면 2개 짬뽕 1, 울면 1 울면이 오징어 맛있네 좀 이따 리뷰 좀 받아야겠어요 리뷰 좀 어떻게 이렇게 시켰는데 군만도 하나 안주냐고 여기 지금 몇 년째 단골인데 그렇지요 중국집에 초심이 일없어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줬었거든 이제 기본도 안주네 군만들 다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2시간 뒤에 생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2시간 뒤에 또 생망을 하니까 지금 추천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좀 아껴둬서 뭐합니까 추천을 공짜입니다 공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팬스 못던 게임 진짜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 잠깐 생방 때 누르려고 아껴두는 중이 무엇입니까 또 새벽 방송 때 누른다고 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지금 추천이 몇 개 안됩니다 지금 라님 초콜릿 오실게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와 색깔 보이시니까 짬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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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노님 한개의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리 제 어깨 실종자 성회장님 모셨네 우리 제 어깨 실종자 성회장님 모셨네 우리 제 어깨 실종자 성회장님 모셨네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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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전복 와 와 소라지 소라 아 소라입니까 전복 여기다 놓아주겠나 비쌍을 그 비쌍을 놓아주겠습니까 음 음 소아입니까 음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왜 채소를 좀 어느정도 먹어놔야지 나중에 먹방할 때 물이 안가게끔 먹지 않겠습니까 아우 아우 Silva 좀 시키 Narrator 이렇게 아우 반응시에는 아직 생각 일단 봐야될 것 같아요 에서 5시간에 좀 쉬다가 여유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 먹을게 되게 많잖아요 넓열위이 있습니다 아우 아우 근데 진짜 배가 안소요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양념장 호우 쉽이다 물이 빠졌네 지금 끝입고 왔어? 여러분 나중에 중고집 아닙니까 다들 중고집에서 하나씩 시켜 드세요 한개도 배달됩니다. 웬만해서는 다들 식욕 좀 볶고 싶었고 지금 중고집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아 행복하다 아 축찬 억수룩 또 이렇게 눌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죽인다 진짜 5시 몇 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무리한거 아니다 더 먹을 수 있어요 에바야 에바 이거 먹고 펑펑해 그래서 suggestion 뭐라고 하나도 뭐하고 직접ил수 jersey 설명 recognize 겨똥기도 저렇게 먹어야 you 많이 먹어야되 Speaks 몸 좋습니다 나는 는 kettle 뼈 키가 좀 짧아서 몸 좋아해서 다 먹겠다 안아가 이거 적당히 먹다가 5시에 또 반